지난 동영상에서 Average 변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Stroke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H 시스템과 Ball 시스템을 알고 시스템을 잘 응용해서 당구를 치면 Average가 올라갑니다. 5&H 시스템을 연습하고 Average 0.55에 도달했고요. Ball 시스템을 알고 나서 Average 0.55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점은 아마도 Average 0.6에서 0.7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스템을 몰라도 이 정도 Average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정한 Average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구박사는 항상 적은 시간 투자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8월에 당구 지도사 연수를 받으면서 높은 Average를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Stroke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높은 Average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속 득점이 가능해야 합니다. 연속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포지션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같은 방식의 Stroke로 쳐서는 다양한 배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때로는 스쿼트를 일으키는 빠른 Stroke, 때로는 커브를 일으키는 느린 Stroke 등으로 나누어서 Stroke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는 Stroke 방식의 필요성을 알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Stroke 방식을 버리면서 Average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말고 Stroke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구 박사도 연습을 계속한 결과 2019년 2월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9년 8월에 Average 0.6에 도달했습니다. 그 후에 작은 사고로 6개월 정도 왼손으로 당구를 쳐야만 했습니다. 왼손으로 치면서 Average가 급락했는데요. 2021년 5월에 당구 박사 직영점을 오픈했고 11월에 당구 박사 앱을 출시하는 등 바빠서 당구를 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기록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2022년 2월부터 다시 게임을 치기 시작했고 몇 주 전에 Average 0.6을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바쁘지만 틈틈이 연습해서 2022년이 끝나기 전에 Average 1.0에 도달해 보이고 싶습니다. 당구 박사에게는 당구 박사 앱과 연습 시스템인 BPS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바쁘더라도 가능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연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헌했는데 연말에 혹시 0.7밖에 되지 못하면 어떡하죠? 당구를 조금 아는 분이라면 0.6인 사람이 Average 0.7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모두를 위한 5앤하프 시스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